구정의 할머니 보고 집에 와서 미스터트롯을 보던 중에 연희가 없어 둘러보던 중 의자에서 자고 있는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눈을 파르르 떨며 잠을 청하는 연희 뒤에 가습기는 연희를 위해 선물 받은 것입니다 구매처는 미로 가습기 14만 구성진 트롯이 연희의 자장가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시끄러운지 움찔움찔합니다 이젠 코까지 골어가면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연희의 잠구대가 시작됐습니다 연희가 처음 저에게 왔을 때는 전 이게 아픈 건 줄 알았습니다 이제 눈도 슬슬 반쯤 뜨는 연희 꿈에서 강자를 만났는지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순간 진짜 아픈 줄 알았습니다 걱정도 잠시 그냥 자는 중입니다 오늘은 좀 험하게 꿈을 꾸는 연희 누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될까요? TV 소리를 좀 줄여줄 걸 그랬나 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설마는 결정anship 흠하음 잠시 후 청iner Wij 놀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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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안돼? 올라와 일로와 일로와 봐봐 아빠 옆으로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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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오세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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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로와 연희 일로와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 역시 명절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힘들다 일로와 일로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